다른 뜻에 대해서는 콜롬비아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미국의 국기 가운과 프리키아 모자를 쓴 의인화된 콜롬비아 제1차 세계대전 애국 포스터. 콜롬비아는 미국을 의인화하는데 사용된 역사적 시적 이름이자 캐릭터이며 미국의 여성적 의인화한 이름이기도 하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 장소, 물건, 기관 그리고 회사의 이름이 되기도 했다. 콜롬비아 대학교, 콜롬비아 특별구 그리고 콜롬비아 강 등에 사용되었다. 콜롬비아는 1920년 자유의 여신상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여성 상징으로서의 지위를 빼앗기게 되었다. 콜롬비아는 근대 라틴어 지명학으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콜럼에서 사용되는 성과 전미아로 여러 나라의 흔한 라틴어 이름 이하가 합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콜럼버스의 나라라는 의미이다. 발음은 콜롬비아로 한국어 표기는 콜롬비아로 표기한다. 부활절 모자로 세계 권력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군함을 쓰고 있는 콜롬비아. 1901년 4월 6일 미국을 콜롬비아라는 명칭으로 표기한 것은 1738년 영국 의회의 토론을 다룬 에드워드 케이브의 주간 간행물 더 젠틀맨스 매거진에 최초로 등장한다. 의회 토론 출간은 원칙적으로 불법 이었지만 그래서 이 논쟁은 릴리푸트 상원의원의 논쟁 리포트 로 살짝 의장을 해서 출간되었으며 기록에서 발견되는 이름은 대부분 다른 허구의 이름으로 대체되었다. 대부분의 이러한 이름은 아나그램 또는 실제 이름을 유사한 바꾼 이름으로 이것들 중 몇 개는 조나단 스위프트의 소설 걸리버 여행기 에서 따오기도 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고전적 또는 신고전적 형태의 이름이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를 레네로 스페인을 이베리아로 뉴욕을 노베보락을 가리키는데 사용했다. 이 이름은 소인국을 영어식 이름으로 대체하려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소개말 수필의 저자인 것으로 보이는 세뮤얼 존슨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존슨은 또한 1740년에서 1743년은 논쟁들을 쓰기도 했었다. 이 이름은 1746년 12월까지 젠틀맨스 매거진에 계속 등장하였다. 콜럼비아는 미국에 대한 명백한 차용어였으며 발견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성의 기반을 다소 덜 알려진 아메리쿠스 베스푸치오스의 이름 기반으로 대체한 것이다. 많은 의회의 결정들이 식민들의 바로 반영된 의회의 논쟁들이 배포되면서 미국 내 연국령 식민지에까지 도달하자 콜럼비아라는 이름은 미국을 건국한 세대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되었을 것이다. 18세기 후반에 미국 식민지는 바다 건너 영국 사천들의 정체성과는 다른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유럽 국가들은 국가에 관한 존경심의 정도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정식적인 또는 시적인 맥락에서 라틴어를 사용하는 것이 흔했다. 많은 경우 이러한 국가들은 이러한 라틴식 이름을 가진 고전적인 여신들로 위인화되었다. 콜럼비아의 사용도 사실상 잘 알려지지 않은 대륙에 있는 미국인 그리고 로마어로 이름 지어지지 않은 가장 가까운 것이 이러한 관례를 따라 등장하게 된 것이다. 미국 독립전쟁이 했을 때 콜럼비아라는 이름은 소인국이라는 원류의 코믹한 함축적 의미를 상실하고 미국에 대한 대체어 또는 시적 지위를 확립하게 되었다. 아메리카라는 단어가 사음절로 훑어지게 되는 반면 18세기 영어 운율법에 따르면 삼음절로 정상적으로 읽힌다. 콜럼비아라는 말은 훨씬 운율적으로 편했다. 예를 들어 이 이름은 조지 3세의 결혼과 대관식에 등장한다. 비홀드 브리타니아 인시 파보우르 아일 보라 브리타니아를 그대가 좋아하는 섬에 있는 앳 디스턴스 도우 콜럼비아 뷰시 프린스 멀리서 그대 콜럼비아가 당신의 왕자를 보고 있다. 포 앤세스터즈 리나운드 포 버츄우모어 선조들에게 미덕 이상의 것으로 알려진 콜럼비아라는 이름은 빠르게 다양한 미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려는 물품들에 적용되었다. 1773년 메사추세츠에서 건조된 배는 콜럼비아라는 이름을 수용하였고 이후 탐사선으로 명성을 떨치고 콜럼비아 픽처스 같은 새로운 다른 콜럼비아들에게 이름을 빌려주게 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